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14강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male chimpanzis 남자 chimpanzi 자 챔피언치 chimpanzi인데 자 chimpanzi들은 약 20배 정도 as likely to fight as 그러면 여자들이 are 여기서는 사실상 fight죠 생략된게 여자 chimpanzi들이 싸우는 것보다 그 싸울 likely to는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 20배 대략 더 싸우지만 자 그러나 더파이트 더파이트는 남자애들의 싸움은 자 don't lust 지속 지속되진 않는데 자 more than a few minutes 그러면은 more than이니까 몇 분도 안간단 말이죠 싸움이 자 그 다음 레얼리에요 레얼리 거의 주요한 부상이 일으키지 않는다 부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네요 싸워봤자 그냥 대충 싸운단 말이죠 자 인저리 부상 자 두명의 남자 chimpanzi인데 who fight each other this morning 자 어떤 chimpanzi냐면은 싸웠던 서로서로 오늘 아침에 자 may be 아마도 조동사 동사원형 be grooming 진행형 털 다듬다 털을 다듬.. 더듬다 다듬다 이거 가야되요 더듬다 하면 큰일납니다 이거 자 털을 다듬고 있는데 이처로 서로서로를 이번 오후에 금방 화해한단 말이죠 자 코딩 2 다른 면이죠 자 fanless the wild scientist and your kiss primit은 프리메이트 영장류 아 프리메이트까지 들어갔네 읍스 자 프리메이트가 영장류인데 원숭이 종류로 우리가 영장류라고 그러죠 자 영장류 연구센터에 있던 실제 주원 이 여자죠 자 이까지 묶어주고 자 picking a fight 그러면 싸움 선택 자 싸움 선택하는 것이 자 이게 전체가 주거죠 자 can actually 사실상은 삽입절이고요 자 can be 될 수가 있는데 자 way가 될 수 있어요 자 방법이 될 수 있죠 방법 자 for는 의미상의 주어 누가 남성 매일 남성 침팬치들이 to 진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자 relate는 관계 형성 하는 방법인데 two 원원들은 서로서로죠 자 그래서 two 생략입니다 자 two check 확인 하는데 서로서로 확인해 보고 and 또 two 생략입니다 자 그 다음 자 take a first step 자 그러면 첫발을 디디는데 toward는 우정을 향해 어 그래서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우정을 쌓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토부 정서에 이게 형용성어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어법 주의하는게 1번에 자 어떤 방법 관계를 형성하는 2번에 또 two 생략되고 확인해 보는 서로를 3번에 또 two 생략되고 자 그러면은 take a step 한발 딛게 되는 방법이다 자 반면에 여사항 나오죠 여자 침팬치들은 rarely 또 주의하세요 자 rarely 똑같이 썼어요 여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거의 싸우지 않아 하지만 when they do 는 two fight 생략이 좀 똑같죠 와 여기 똑같이 썼단 말이죠 여기랑 싸우면 그들의 관계는 over 끝난단 말이야 over be over 완전히 끝난다 자 hostility 적대감 이제 내려가서 봐야되겠네 좀 기네 슉슉슉슉 적대감인데 묶이죠 관계되면서가 that result can result 결과 자 결과가 되는 그 적대감은 can last 동사원용 지속되는데 for는 동안이죠 수년 동안 심각한 부상 심각한 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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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lso likely to be likely to be likely to also more likely to 삽입절로 들어갔구요 더 더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억홀까지 더 일어날 것 같다 자 when 여자친구들이 침팬치겠죠 침스하면은 자 싸울때 그래서 답도 쉽죠 unlike로 시작해야 되겠죠 unlike 다르게죠 남자 침스와 틀리게 침팬치와 the fight 싸움인데 between female 침스까지 여성 침팬치 사이의 싸움들은 복수죠 are rare 드물거 그리고 feels 격렬한 격렬 격렬 어려운 단위죠 그들의 싸움은 destroy 파괴 아까 수년동안 안본다 그랬으니까 그들의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얘도 쉬운 주제였구요 해석도 쉽고 주제도 쉽고 그래서 여성 침팬치를 한번 안싸우면은 작살나게 싸운다면 죽을때까지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죠 인간이랑 그래서 우리 소재를 빅기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숭이는 남자에 비해 잘 안싸우지만 한번 싸우면 끝장보고 다신 안 본다 잘 안싸우니까 고맙겠습니다 이제